그냥.. 그냥 일로 오면 안돼? 그냥 일로 오면 안돼? 좀.. 통통은 애가 많아서.. 나 가고 싶은데? 아.. 기절 다운 평지 산쪽 산쪽 여기 노란팩 있죠? 아.. 미니엄 보다.. 오케이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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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쭉 가면 있을 것 같은데 평지 산쪽이라니까 다운 다운 저.. 저희 발음 주의하죠? 발음 주의.. 아이 조털 아이 조털 아이 조털? 아니 발음이 전부 다 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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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조털입니다 조심해주세요 저도 아니고요 조털입니다 아이 조털 프레임 왜요? 124인데 저 50인데요 뭐라고? 말도 안 돼 프레임이 60.. 60도 안 나와요? 내가 지금 60 나오는데? 나 컴퓨터 안 좋은데? 나 50 나오는데? 120 나오는데요? 야 너.. 야 너 i7 아니야? 나 i5인데도 60 나오는데 지금 i7 6700K에.. 그.. 1060.. 1060.. 3GB짜리 아 3GB라서 그렇다 아 3GB라 그래 3GB라 3GB면 텍스처 좀 낮춰보시죠 한 중간정도로? 저.. 다 매우나즙인데요 아.. 텍스처는 중간 하시고 쓰세요? 별 차이 없음 프레임 차이 뭐야 매우나즙인데.. 오히려.. 오히려 올 매우나즙하면 프레임 더 안 나와요 아 그래요? 아 진짜로? 예.. 몰랐음? 나 그냥 귀찮아서 항상 매우나즙 해놓고 게임하는거 몇 개는 올려서 하는게 나왔네 어 뭐야 여기 저긴데? 어디? 어 뭐야 어이씨 깜짝이야 여기 누가 털음? 어.. 여기 아무도 안 털음 아이 조털님 여기 터셨어요? 여기 제가 안 털었는데 문 열려있어요 어 여기도 내가 안 털었는데 문 열려있어요 그럼 거기도 저기 있네? 두명이네? 이영 난 옆마을 내려오는데 잘 몰라 어 문 여는 소리 들렸다 어 건물 안에 있어요 제일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죄송한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있다고 알려드린 겁니다 오 한명 발견 오 한명 발견 건너갔어요 차고집 아 조졌다 아아 망스러워 건축밖에 없는데 나 아니 이쪽은 안떨어졌는데 거긴 떨어졌다고? 대박인데 다른 명 다운 건너간에 다운이에요? 건너간에 다운이에요? 아니요 제 라인에 있던 애 어 연단이 다운됐어 연단이 마이크 끄신? 안녕 여기 두 명이 있었네요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어 차단 껐죠 어 2층에 있어요 다왔어요 휙 권총 맛을 봐라 개피 개피 뒤로 돌아갔어요 권총 맛은 너무 약했다 뒤로 돌아갔어요 걔 개피 제가 몇대 때림 다운 다운 총 좀 주면 안돼요 네 걔 총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름? 지금 밑에 이거 원래 검은색 그 총알하고 그 방어구 표시하는거 그냥 검은색 반투명이었었는데 그라데이션 넣고 이거 뭐지? 블러 효과 넣었음 어 앞에 보인다 앞에 한 명 190 와 개피인데 보이지않아 나무 뒤 나무 뒤 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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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멀어요? 190 190 멀다고? 아 멀어요? 아 여깄다 확인 아 저님 거기 앞에 어머 어 되게 쟤 엄청 많이 맞았는데 쟤 엄청 많이 맞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얘 금방 끊겼어 나는 기졸이었어요 기절이였어요 얘 금방 박았어요? 호에랑 나랑 합쳐가지고 거의 6발 이상 박았는데 안 쓰러지네 나 6발.. 나도 6발 박았어요 아까 그리고 얘 금방 전에 트레이스 했어 원래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갔어 아니 여기에 너무 좋은 팀들이 많은데? 나눠 먹어 히잇 난 카고팔이다 아 뭐야 장전이 안 됐어 여기 위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 뭐야 이거 사벨 왜이래 카운팔 어디?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S방에 사람 있어요 파란색 집 뒤쪽으로 아니 근데 이거 카운팔 왜이래요? 아니 사벨 왜이래요? 바뀜 바뀌었어 그거 총별로 다 다뤄요 기절 총별로 다 다름 그 수납 사벨 한칸마다 100미터에요 가로 아 여기 있어요 한 명 어 끝났네 아니 아니 기절 기절 이거 아 기절 기절? 아 오케이 아 커버해 됐다 살비를 먹었다 아니 M4 있다고 M4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거 모릅니다 어 총기 아니 저거 아니 아니 총 폭격 쏘는 소리 아 어 사람이가 먼지가 헷갈려 거 정면에 있던거 먼지 어 사람이 살아 어 그쪽 어 그쪽 얘도 기절 아니 아니 이거 서버렉 심한거 같은데 나 내가 먼저 몇 발 엄청 많이 맞췄는데 안 죽어 아니 나 먼지인줄 알았어 시거 저거 자꾸 먼지 날아다녀가지고 한 명 어딨냐 라스트 원 마 나오라 같이 다닙시다 좋다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나맞는다 305 355 NNNNNNN 또 있다 문쪽에 나와 문 열려있는거 보이죠 저기 있었어요 오케이 앞에 그 갈색 약간 갈색 바랜 지분직 맞아요 어 2층 문 열렀다 어 2층 나 뒤쪽보는 중 아아~~ 좋더니 아이 좋더니 좋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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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쏘 여기 버림 어! 나조쌤 나조쌤 버림 나조쌤 나조쌤 어? 어? 아철씨가 쏘신거 아닌가요? 아닌데? 뭐야 얘네 저기네? 나 기절 마무리 기절 마무리 기절 마무리 문화서운게 어디있어요? 그 2층 아까 죽였던데 뭐야 나 아차고 뛰어내리면서 쏘는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왜 쏴 그거를 장난친다고 그냥 쏘는줄 알지 못맞추길래 아 나는 아무 말없이 안쌌 기절 마무리야 기절 마무리했어 기절 마무리 와 우리가 싸운판에 들어온거야 그냥? 근데 왜 한명 처 밖에 안 튀어나와 스쿼트인데 그니까 이거 뭐야 릴레이야 뭐야 우리 가야됨 자기장 바뀜 어? 이형 자 차고 가보자 차고 아 이거 더잇다는건데 아 왜이렇게 불안하냐 불안할땐 뛰면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뛰고있죠 내가 뚝배기를 다 깨놔가지고 뚝배기를 구할수 없네 차고에 차있나요? 야 차있다 차있다 카카오택시다 카카오택시 노란색이야 노란색 아니 일단 어 아있네 한 대 그럼 나갈께요 먼저 네? 어 저 앞에 사람 보인다 사람 뛴다 앞에 밭집 120에 두명 풀밭에 누움 나 뒤비 어 오케이 여기 세움 바위 뒤에 뭐야 백옥 한명 더 있음 이스트 바위 뒤에 한명 더 있음 나 숙여서 갈께 으대야 으대야 이스트 이스트 거기서 난 백옥 바위 뒤에 한 200미터 원래는 좀 맞겠는데 부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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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한명 더 있음 한명 더 있음 누워 있을 수도 있음 내가 분명히 두명 봤지 어 음 죽갓이야 아니 왜 내 킬 아니냐? 개 어이없네 니 킬인데? 내 킬이라고? 근데 왜 나 킬 킬 따고 안떠 니 킬인데? 그럼 막 오른쪽 위에 니 킬 떴는데 아 그러네? 아 근데 닉네임 되게 헷갈린다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닉네임 이거 약간 색깔 변해가지고 색깔 연해졌어 어 맞아 제일 처음에 엄청 지냈잖아 근데 이제 약간 연해졌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으면 그리고 저게 줌하면 더 연해진 저기요 에서고블루 사낵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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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핑 아니 주황핑 주황핑 주황핑? 에 최소 세명 태우소 쪽에 하나 오케오케 우리 왼쪽으로 각 걸릴게요 난 여기 스킬 온다 하나 나 안보이는데 우리야 오케 보이지 평지? 285 어 우와 이거 뭐야 반동 왜이래? 그거 DP 누워서 쏘면 반동 없어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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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오토바이 기절 평지 뛴다 오케이 기절 또 뛴다 또 뛴다 기절하네 쪽으로 스납 8배율 스납 8배율 조심 3뚝 2대 3대 다운 아니 뭐야 이거 스카가 반동이 이상해요 그거 5탄총 반동 엄청 심해졌어요 전부 다 AK반동이 줄고 7탄총 반동이 전체적으로 줄고 5탄총 반동 엄청 늘었어요 저기 다시야 아래이네네 죽였어? 다시야 하얀 다시야 있네 다 죽었음 다 죽었음 막범 그냥 킬 뜸 여기 3렙 가방 DP 28 박스가 늦게 나오네 누가 쏘는거죠 지금? 쏘나요? 저기 해우소쪽 345쪽 해우소 내 쪽에서 안보이는 각이 좀만 달리 좀만 뺄게 어 오케이 오케이 체크 체크 하나 기절 나 아까 저 나 방금 저거 얘기한거였어 나 저거 얘기한거였는데 음 오케이 오케이 살린다 뒤쪽에 야 기절 시켰던거 1중식 뒤 바퀴 깨나야 줄 개모 줄 이거 이제 패치돼서 타이어 터트리면 타이어 통 튀어요 그래서 버기는 갈 때 터트리면 버기 구름 온다 한 대 어 버기 터트린다 버기 탄다 버기 타이어 터트려버려 오른쪽으로 간다 안쪽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아 젠장 안쪽쪽으로 간 뭐 타이어 터졌다 아볼랑 난 뛸래 다시야 다시야 버기는 기절 다시야 섰어요 다시야 뒤에 다시야 왼쪽 다운 아볼랑 난 뛸거야 끝났어? 끝남 끝남 이제 단발광클이 중요하네 이제 연사하면 진짜 반동심해요 이제 나 디디빅 나 지금까지만 데미지한 800은 넘은거 같은데 흐흐흐 흐흐흐 어 여기 앰퍼 두개 끼고 있는데 흐흐흐흐 그리고 붕대 엄청 좋아졌어요 흐흐흐흐 나도 하고싶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아 연막블레이 근데 차가 너무 빠른데 흐흐흐흐흐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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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오팔 카오팔 야 이미절디 아앗 오마야 와아 하지만 가볍고 통과했습니다 와아 와 저거 못맞추는거 실화냐 애들 나 연산절고 갈겼는데 연산절고 한말 딱 했는데 어 씨발 이게 단발이다 와 나 여기 소음기 있다 소음기 적 무슨 콜어뮤드티에 무슨 저게 NPC인줄 알았잖아 허리를 어떻게 못맞혔지 나도 근거리에서 금방 어 왜 쏘는데 왜 안맞지 내 피가 왜 안달지 여기 콜어뮤드티 뿐인줄 알았어 뭐 스납 탄창 있음 조당 4개랑 드링크 4개 먹으세요 스납 탄창 있음 없어 여기 여기 소음기 챙겨 소음기 오케이 어 덱킥 있었어요? AR 덱킥 있음? 전 있음 어 그렇네 있네 전 갑니다 이만 야 여기 드링크 너 챙겨라 나 진점제일 좀 있으니까 나 개많음 오케이 눈 너 챙겨 눈 너 땜에 아 어 여기 자리 개꿀 어 여기 자리 개꿀 좀더 위에 차는 좀더 위에 어 오케이 여기 언덕먹음 노란색 저기 언덕 근데 여러명 다 올라가면 방어하기 엄청 힘든 언덕이어서 나 저기 오토바이 있는데 여기 어 아 저거 스폰 아 아 아 차소리 아 우리 팀꺼구나 우리꺼 우리꺼 빵빵 있나요 거기 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집 근처로는 안 가는게 좋을 것 같고 음 집 멀리서 이제 집 근처에서 싸우는 애들 뚝배기 날리면 될 것 같아 나 소원기도 있어 아 맞다 이거 슬라이딩 안되지 네 그리고 언덕 올라갈때 점프하면 이제 더 느려져요 맞아 맞아 바꼈어 그니까 그냥 고인물로 뭔가 편법을 할 수 있는거 싸그리 다 박혔어요 그거 차 도중에 내리는것도 바뀌었어요? 네 그거 뛰어내리면 뒤집 아 그래요? 저 할라고 나무에 딱 박았는데 그냥 머리 머리 찌우면서 죽었어요 나무에 머리를 박으면서 죽었어요 아 이러면은 이제 뭐 배그 프로도 이제 어떻게 뭐 할빵 뭐 에임빨이네 에임빨 게임 어 근데 이거 그것도 엄청 심해요 그 에임펀치 거의 한 세배는 는거 같아요 지향사격에 지향사격에 에임도 미친듯이 튀어요 한발만 맞아도 그래서 SMG 엄청 좋음 SMG가 근거리에서 샷건한테 손빵 먼저 맞추면 샷건이 절대 못 맞춰요 아 이거 이제 배틀그라운드 프로가 아니라 그냥 FPS게임 프로가 되버렸네 프로게이머하면은 아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못 맞춰 나를 와 이 버그는 아직도 안 고쳤구나 4배율 8배율 이거 확대하면 풀 없어보이는 모브 축소하면 어떻게 해요 4배율 축소 확대 그 휠 돌리는거에요 아니 그 8배율 뭔데요 8배율 15배율 뭔데요 어 8배율 안되는데 휠로 왔다갔다 휠로 왔다갔다해도 음 조준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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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휠 어 적 적 적 적 적 190 언덕 오른쪽으로 이동중 으악 나 쏜다 두 대 190 나무 뒤에 두 대 개 말고 더 있어요 190 쪽 언덕에 서있다 보인다 어디야? 어디야? 180 언덕 아래 190 언덕 달린다 탄대 아 안맞아 어 경기지역 밖 기절했다 경기지역 밖 기절 근데 쟤 말고 더 있는데 장난이 있나 어딜 나오려고 250 250 250 확실히 0점 조절 안되니까 되게 별로다 898 저 뛰어도 돼요 앞으로? 250? 어... 봐드릴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못 봐요 능선 반대편을 거기서 뛰면 좀 위험할 것 같다 와우 뭐야 헤드샷을 두대만 했어 205 205 범패 했어요 205 돌 205 돌 범패하면 저거 저거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야 대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드릴게요 돌을 아 저거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냥 뛰어가도 됨 능선 뒷편으로 뛰어가도 됨 205에 있음 돌이 2대 얘 개핌 개핌 아포 그리고 그 105쯤? 거기서 총속에 났어 오케이 오케이 야 맞춰보시지 개가리 날라간거 봐 얘도 스크스예요 돌비 쌍무 매거 하하하하 사망했어 사망했어 자리잡으러 가자 빨리 오케이 차들어가기에는 지형이 너무 그냥 걸어가야겠다 짭쟁이는 빨리 힐하고 오케이 오케이 짭쟁이라뇨 저 조털입니다 조털 우리 방송 용어 맞다 아이조털님 어머해주세요 네 멤버 저거 안바꿨다 잠깐만요 아 싹도끼를 바꿔야겠구나 아쳐 개툴 내가 중간지점이야 대고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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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의 돌 25쪽 차소리 대고방향 나무의 돌 하하 우리 센터네 그러고 보니까 응 센터야 차소리 40방향에서 차소리 났어 태운 것 같은 어 좋다 다리 어 근데 너무 능선 밑인데 우리가 능서 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꿨어 또 있다 사람 오케이 혼자 있다 이게 차 근처에 있는 애예요 차 근처인지 모르겠는데 차랑 약간 거리가 있어요 뛰어올 수 있는 거리긴 한데 집 쪽 조심해야 되는데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100.. 뭐냐 총소리 총소리 그쪽이 절로 올라가서 확률이 높아서 총소리 그쪽이 절로 올라가서 확률이 높아서 이게 이래 뚜껑이 없나? 내가 깨버렸는데 깼네 에이 조금 더 클리어 시켜줄 수 있어요 조털님 차 너머까지 그러면 제가 완전히 그냥 집만 보면되서 아나 귀찮게 또 바꿔야되 아비가 있냐 문쟁이 대기중이다 여섯개 들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난 두개 아 이거 보고도 좀 어떻게 좀 해줘 이거 벽에 붙었을 때 시야 확 바뀌는거 어 연막 퍼졌다 집에 어 연막 정면에 집에 집사이에 연막 어 그니까 터져볼까? 몇개 아 진입하는 것 같은데 다른 파티가 어 보인다 105 방향 155 집 쪽으로 진입한다 뒤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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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뒤에 이거 뒤에 완벽하게 클리어 안된거 같은데 다 다운 여기 다 있는거 같은데 집에 있어 집에 안에 있어 지금 눈쟁님 통수에 다 카우파는데 나랑 어 뒤에 여기 있네 다운 집안에 나머지 라스트하나 라스트하나 아 두명 한명 기절 아 그러면 한명은 라스트 진입고 한명 간단한다 고다고 이 집 아닌거 같은데 음 여기도 좀 다른데 음 오케이 아 나 그 뒤에 한명 있잖아 나한테 카우팔 쐈어 아 쥬쥬 그럼 아까 혼자 있던 애랑 거의 비슷하게 근처에 있었다는건데 차타고 온 애가 숨어있던거지 아이 둘중에 하나겠네 차 따라오던 애든지 차타고 온 애든지 다운 네 아 감사합니다.